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에 다닌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 중에서 최신 뉴스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과 그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은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들으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 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종례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참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영어 문법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해낼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하시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를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집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겨울은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 공부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한 후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자 오늘 3월 4일 CNN 뉴스 공부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암기하셨으면은 뉴스의 첫 부분을 같이 들어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And this is going to be a big week for President Biden, of course, as we just mentioned. Super Tuesday, days away. And on Thursday, he will deliver the State of the Union to Congress. So while the President is doing those last-minute preparations around that he has, who you could argue is his biggest supporter on the campaign trail, Jill Biden, sharpening her attacks on the Republican presidential, likely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하셨으면은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듣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And this is going to be a big week for President Biden. Of course, as we just mentioned, Super Tuesday days away and on Thursday he will deliver the State of the Union to Congress. So while the President is doing those last-minute preparations around that he has, Those last-minute preparations around that he has, His biggest supporter on the campaign trail on the campaign trail, Jill Biden sharpening her attacks on the likely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트럼프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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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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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소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태도를 바꾸시든지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가서 거기서 노력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계 반대로 장문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and this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1,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1,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예 관료 안에 있는 것은 저도 아까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나운서가 말실수한 거고 불필요한 말입니다. 빼 버리시고 자 이제 6단계 여기는 단어들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전체 문장 차근차근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이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함개 해 주시고요. 시작 단어함개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 봅시다. 네. 네.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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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존재 Roe v. Wade Donald Trump is dangerous to women and to our families we simply cannot let him win CNN's senior White House producer Betsy Kline is joining us now and Betsy when I covered him in 2020 I remember Jill Biden at one point helped pull like a protester off stage they would say kind of that was her Philly side coming out was kind of the joke around that but we are really seeing her sharpening her attacks on the former president in support of her husband yeah absolutely Jess we've seen the first lady criticize Republicans and former President Trump in the past but her remarks this week really marked a clear shift in her tone and her willingness to take the gloves off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Donald Trump he spent a lifetime tearing us down and devaluing our existence he mocks women's bodies disrespects our accomplishments and brags about assault and now he's bragging about killing Roe v. Wade Donald Trump Donald Trump Donald Trump is dangerous Donald Trump is dangerous to women and to our families we simply cannot let him win CNN's senior White House producer Bessie Klein is joining us now and Bessie when I covered him in 2020 I remember Joe Biden at one point helped pull a protester off stage they would say kind of that was her filthy side coming out was kind of the joke around that but we are really seeing her sharpening her attacks on the former president in support of her husband absolutely Josh we've seen the first lady criticized Republicans and former president Trump in the past but her remarks this week really marked a clear shift in her tone and her willingness to take the gloves off 화면 정지 시켜놓고 역시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요거 번역해 주시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문자가 없어서 8단계는 넘어 뛰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하셨으면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은 천명 중에 한명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자 가시든지 천명밖에 한명밖에 안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례가 참 암담해 보였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앞으로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세상이 있을까 신은 존재하나 이런 심각하고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